하지만 같은 시각 일본 국내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랑을 받던 그들 낯설고 무심한 시선을 받으며 불러야 하는 노래 좌절 또한 컸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고생을 한 줄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힘든 예색을 전혀 하는 친구들이 아니어서 일본 데뷔する前에는 한국에서는すごい 스타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 일본に来た時には多分新人歌手のような活動をされていたと思うんですよね そういうことってなかなかできないんですよね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활동 명함 교환식 방송국 직접 홍보 각종 소규모 방송 엽기 버라이어티 출연까지 한국での東方新規の活躍を知っている人間から見ると こんなことまでしてしまうのかというようなことまで 日本のバラエティ番組で 人の様にеров juegosを集めている人がいるようなことで 孫で一緒に戻る人を詰めるけど 日本の Communionが必要十分の Naziで 自民が自分の作り出している人を集めているんだけど организを最後2代に集めていくのを 멤버들과 관객들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감동했다. 대성공이었다. 그리고 찾아온 희소씨. 오리콘 차트의 첫 진입. 낯선 땅에서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후 동방신기의 앨범은 2008년부터 무려 8장의 앨범이 1위에 오른다. 일본 가수도 깨지 못했던 새로운 기록도 연이어 세웠다. 꿈의 도쿄도. 양일간 이어진 콘서트엔 10만 관객을 위한 좌석과 입석이 모두 매진됐다. 매일 저녁에 비해 일본이라는 미지의 땅에서 느꼈을 언어와 문화의 장병. 갈등과 서러움을 보상하듯 팬들의 함성이 멤버들을 감쌌다. 바다코트를 시작했다고 본인들이 그걸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류를 타고 가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본인들이 일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실력적인 부분이나 아티스트적인 부분이 더 부각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첫 주에 무조건 싱글을 내면 무조건 1등을 하고 동망신기라고 하면 되게 여전히 핫한 느낌이 있는 그래서 일본 팬들이 굉장히 괜찮은 아이돌 그룹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 위치로는 올라갔으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일본 진출 역사로 봤을 때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명의 메인 보컬과 5명의 코러스가 다섯 빛깔의 꿈과 열정, 사랑을 노래하는 동망신기 일본에서 걸어온 4년이란 귀중한 시간을 통해 동망신기는 아이돌이란 타이틀에 가려졌던 그들의 참모습을 찾았다. 1년 8개월 만에 컴백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무대 바닥부터 다시 다졌던 일본 활동 때문일까 그들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한 단어로 하라면 잘한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다. 음악적인 퀄러티가 굉장히 이제는 좋다. 이런 것들을 다 토탈리 평가를 해주고 제 위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기 시작한 동망신기 저를, 저를 만들어줬어요. 기쁠 때도 항상 음악이 있었고 제가 항상 슬플 때도 음악이 있었고 희찬이도 그렇고 재중이도 그렇고 이제 가이드 해놓고서는 누나 한번 들어보실래서 들어보는데 잘했더라고요. 세련되게 그 바쁜 와중에 얘네들이 한국과 일본 오가면서 언제 이렇게 또 이런 작업까지 했나 싶기도 하고 평균 나이 열일곱의 소년으로 되니 언 6년이 흘러 23세 청년이 된 동방신기 시간의 흐름만큼 그들의 실력도 마음도 훌쩍 자라 평균에 갇힌 아이돌의 틀을 깨고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동방신기는 독수리다. 독수리가 바로 날지를 못한대요. 그 친구들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시기가 있었고 지금 다시 달리는 중인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신기는 계속 돼야 한다. 동방신 Baye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